대강절, 대림절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재차,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되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르시고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일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해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어렵고 힘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위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은 지구상의 누구일까?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해변 나세시라는 조그마한 동네의 무명 시골 처녀입니다. 학벌도 별로 없고 가정 배경도 그저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 수태를 통과한 것임. 이것은 굉장한 은혜고 영광임. 여자의 특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다니요. 이것 보다가 신비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는 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재주는 여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들이 아멘해야지 남자가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도 생리적인 관계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가지게 될 때에 태몽이란 거 꾸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남자가 대신 태몽을 꿨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자국은 그때 돼지꿈을 꾸면 길몽이라고 하고 용꿈을 꾸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장차 내가 낳을 아이는 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왕로도 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오 땅에는 평화라고 힘차게 찬송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한금과 요한과 모략을 가지고 선물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인도해서 지금 자기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여자는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숱한 사람도 다 그만두고 마리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는 마리아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깨끗한 신앙 정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중요하게 본다라든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돌 같은 미움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있으면 조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매사를 나쁘게 보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들을 성탄을 앞에 두고 좀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좀 멀리하세요. 세상의 욕심을 좀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 송년파티다 뭐다 해서 1차, 2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떤 분은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를 부르니까 제수씨가 들어오더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민은 우리들은 집에서 놀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예수 잘 믿고 그리스오인답게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새롭게 하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리아처럼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므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부자 귀인 내놓으라 하는 명문 가문의 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식과 인품을 겸비하고 종교적인 율법 생활에 훈련되고 익숙해진 이 가문의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조그마한 시골에 살고 있는 무명의 처녀, 마음이 깨끗한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늘진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점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유명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 보다가는 한결같이 농부 아니면 목동 거의 다 비천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출신이나 직업이 뭐 이렇다 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사회의 정신적 지준은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재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연에 걸러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리낄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임. 일찍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너희는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해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맞으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손이 퀸이 주연한 바라바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 믿는 문제가 나오지요. 처음에 언제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 개죽음 당할 것이니까 지금은 일단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나고 그 다음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초신자의 신앙이라면 몰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계하고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처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추하고 더러운 마음 다 버리고 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받아들이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그런 거 십자가의 보열로 씻고 씻고 씻어버리자.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1941년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의 폭격을 가하면서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군함도 많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야마도 다마시 정신이 다 이겨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꼭 한 가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800만 명이라는 때는 청교도들, 때묻지 않는 신앙 정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때묻지 않는 신앙 있는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선택받고 은혜받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로 깨끗한 정신과 신앙, 밝은 마음과 청결한 염적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깨끗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은혜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픔과 고통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야 되죠. 의심을 받아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수모를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가 아이를 뵈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약혼자로부터 오해를 받아야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과 이해와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든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입니다.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받는 이 오해와 더불어서 가까운 식구들의 수근거림이라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오해를 받을 때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어버린다니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은 도시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시골은 비밀이 없습니다. 시골 우물가는 뉴스센터입니다. 밤새 뉴스가 다 전해지는 곳이 아침 우물가에서 전해집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누가 어디 갔다. 아이를 낳았다. 온 동네에 금방 다 퍼지는 것입니다. 얌전한 줄 알았는데 아이를 뵈었대. 그럴 줄 몰랐어. 이 이야기보다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숨어요, 아픔이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마리아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고통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있기까지 한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픔과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도 얻었지만 그 반면에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통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오해는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고 평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옆에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나는 울어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잘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사고로 얼굴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을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잘 수술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남편 얼굴같이 일그러지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남편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곧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옥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시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주머니 없는 수의를 웨딩드레스처럼 입고 하늘나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축복 가운데는 좋은 면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고와 아픔과 고통에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기쁨이 있기까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평화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누군가가 노력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신앙에는 영광된 면도 있지만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찔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으면 잘 참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그렇고 그렇구나 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잘 참고 견디면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픔과 고통이 힘들어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주여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 수모와 고통이 내게 있어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얼마나 분명한 신앙임. 오늘 또 세상 사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힘든 고통을 순종했을 때에 구원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힘든 고통을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꿈을 두고 살아갑니까? 지난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인도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우리는 통렬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탄절을 수십 년 보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눈에 형제의 잘못이 보이고 거짓된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무슨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자신이 변화된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 문제가 하나만 틀러도 속상해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아빠, 내가 아는데 틀렀어. 그런데 많이 틀린 놈은 밥도 잘 먹어. 너는 몇 개 틀렸냐? 아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런데 너는 밥은 어떻게 열심히 먹냐? 먹어야 살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끝도 끝도 없어요.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충하면 해결할 일도 없고 순종할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고 때로는 힘든 고통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상한 마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